이산조사 꽃이 피 온도 봄이 오다 봄은 찾아왔건만한 세상사 쓸쓸허드라 나도 어제 청춘이 오날 백발한 신부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복을 반기고 헌들었을 때가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여름이 되면 녹음방초 승화시라 햇붙터 일로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하늘로 삼고 요란해도 신전을 걸걸개를 굳지않는 곳 단풍으로 엎드려지는 곳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강북한 천천 바람에 백살만 펄펄 휘날리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세게가 되고 보면은 몰베 설베 천지 백하니 볼까 백하니 버시오나 부정 세월은 던없이 흘러가고 이내 참 죽고 백차 한 번 죽어지면 다시 정추는 노력오나 호화세상 원님네데들 이내 한말 들어오소 인생이 혹독 5년을 산다고 해도 명등 나무과 잠도록 걱정 변신 다 재하면은 한살이 또 못살 인생 압차 한탈 죽어지려면 동방산천을 흙이고 공나 사후에 반반진수는 살아 생전에 한잔술반도 못헌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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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아라 간세워라 한세월은 은절떠나 흐러지 개수나무 둘이 작아 대란만 내다 부모 부식 거른 놈과 부모 부려워 버른 놈과 둘째 화물 못하는 놈 차례로 자고를 갖춰서 먼저 보내 버리고 오직 본인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잔 의식을 너무 높게 보면서 걷고 걷고 돌아오세요 다음은 화요 풍류방 풍랑의 청사 이상민 선생님께서 갈까 보다를 열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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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